최근엔 SNS에도 광고와 함께 쇼핑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게임을 통해 유명 브랜드 신발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속인 뒤 정기구동률을 추가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한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. 이곳에서 신발을 찾는 게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브랜드 신발을 초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.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수법으로 신발 결제를 유도했습니다. 이후 3일 안에 운동화 가격의 25배가 되는 금액이 구동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지만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추가 결제 금액을 환불받지도 못했습니다. 이 같은 사례만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됐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구입일로부터 120일 안에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특히 이런 사이트들은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꼭 의심해봐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한지희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한지희입니다. 아멘